경북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전보다는 천여 명 줄었습니다. 경상북도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 8,423명으로 하루 전 1만 9,551명보다 1,128명 감소했습니다. 시군별로는 포항 3,874명, 경산 3,385명, 구미 2,212명, 김천 882명, 영천 648명, 칠곡 516명, 청도 215명, 성주 182명, 고령 113명, 군이 107명 등입니다. 사망자는 10명이 더 나와 누적 사망자는 4배 가흔 5명으로 늘었습니다. 경북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49.4%,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53.1%, 경북의 재택치료자는 8만 1,972명으로 늘었습니다. 경북 지역에서는 최근 일주일 사이 하루 평균 1만 4,282.3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. 4 belki ama154명,abord 5명에서 124명 mes de 사망자 지호?" proyecto